안녕하세요. 스마트 워크 강사 한찬송입니다. 오늘은 크롬을 통해서 간단하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다운받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. 다운받고 싶은 페이지에 들어갑니다. 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에 링크가 있습니다. 이 링크에 www. 이 부분을 지어주시고요. 대신 SS를 붙여줍니다. 그리고 앞에 있는 HTTPS, 여기 부분에 S를 지어주세요.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. 여기 부분을 눌러주시면 옵션이 이렇게 있는데요. 고화지를 받으시려면 720을 누르시면 되고요. 저화지를 받으시려면 360을 누르시면 됩니다. 여기 오디오를 누르면 이 영상의 오디오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